댄스 댄스 맥컬 룩 난 다 알지만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예전 너의 일기장에 첫사랑이 나란 걸 아쉬움만 남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은 얘기 생각하면서 해변을 걷는데 널 본 거야 어쩌다 지금에서야 내 앞에 난 단한 거야 그러다 나 반하면 어떡하라고 정말 그렇지만 걱정일랑만 나에겐 다른 사랑이 있어 넌 너대로 난 나대로 행복하면 돼 하지만 우리 함께야 이유로 웃었던 지나간 추억에 아직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 나는 어쩌면 그대로 돌아가고 싶은지도 몰라 사진 속에 모든 게 즐거웠어 나처럼 그래 그렇게 날 좋아했던 너를 잊은 적 없어 너를 닮은 사람 보면서 그댈 생각하곤 했어 나는 너를 좋아했었고 그래 나는 너를 무시했었고 내게 차갑게 반응했었지만 사실 너도 날 좋아했던 거야 또 너 너 너 돈은 없어 더 우리 저 빛나는 일님보다 더 뜨거웠지 또 다시 그날의 더 밥 좀 더 더 다 지금에서야 내 옆에 난 단한 거야 그러다 나 반하면 어떡하라고 정말 그렇지만 걱정일 남아 나에겐 다른 사랑이 있어 넌 너대로 난 나대로 행복하면 돼 하지만 우리 함께란 이유로 웃었던 지난한 추억에 아직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 나는 어쩌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지도 몰라 사진 속에 모든 게 즐거웠어 옛날 옛날의 마리아 남땐는 낙땐는 마리아 워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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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옛날 옛날의 마리아 남땐는 낙땐는 마리아 워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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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옛날의 옛날의 마리아 야야야 엔진아 너네 MBTI 뭐야? 뭐 MBTI? 뭐? 뭐? MBC? 뭐? 야 요즘 완전 핫하던데? 한번 검사해봐 야 그런 거 관심 없어 나 박민지야 사실은 내게 궁금한 게 있어 너도 너 대체 어떤 사람일까? 너의 마음을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라도 너를 알 수 있다면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너는 어떤 타입일까? 반도 잡히질 않아 알 수가 없네 노는 게 좋은 넌 아이야이야 활발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다시 맘에 넌 죄니 뭐하고 있니? 난 대체 날 이렇게 힘들어 놓고선 딴 한 번이라도 보고픈 내 핑계일 뿐이야 너 때문에 모든 게 다 새로운 걸 사소한 습관을 알아가는 것까지만 하지만 하나만 더 알고 싶어 너와 나의 사랑은 어떤 유연일까? 아이야이야 너야 뭐야 너는 뭐야 애니야 키야 그쵸 뭐야 지금의 넌 내 모든 게 요 이제는 끝 대박 MBTI가 도대체 뭐길래 혈액형보다도 신뢰해 비타민보다도 상큼한 너를 위해 나의 성향을 알아볼게 티띠리티띠띠띠띠띠띠 서로를 아니까 더 즐겁다 I am your own 자기소개하기 너 알고 있니 난 대체 날 이렇게 힘들어 먹고선 넌 한 번이라도 보고픈 내 핑계일 뿐이야 너 때문에 모든 게 다 새로운 걸 사소한 순간을 알아가는 너까지만 하나만 더 알고 싶어 너와 나의 사랑은 어떤 유연일까 아이야이야 뭐야 뭐야 너는 뭐야 애니요키야 대체 뭐야 중독의 노래 모델데 I E S N D F JNP OK I I, E, S, N, D, F, J, M, P, OK! 외향적이고, 외향적이고, 감각적이고, 직관적이야 사고적이고, 감정적이고, 판단적이고, 인식적이야 내향적이고, 외향적이고, 감각적이고, 직관적이야 사고적이고, 감정적이고, 판단적이고, 인식적이야 외향적이고, 외향적이고, 감각적이고, 직관적이야 사고적이고, 감정적이고, 판단적이고, 인식적이야 외향족이고 감각족이고 직관적이야 상호족이고 감정적이고 판단적이고 우 Lizy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